에버글로우 네 여러분 여기는 에버글로우의 좀비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와아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했어요 처음부터 뷰티컷이어서 사실 이때 찍어야지 제일 예쁜 거 알죠? 나중에 이제 됐다? 네 자 바이브 안녕 방금 오늘의 첫 컷 찍고 왔는데요 책상 위에 기어다닌 것처럼 포즈를 취하면서 그런 신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머리에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따는 거 엄청 되게 많았거든요 애들도 양갈래해서 당연하게 따고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애들 찍는 모니터를 보면서 많이 연습했어요 그럼 담싱 먹고 살아남아서 올게요 내 키가 이만했으면 좋겠다 이만하면 몇 센치지? 90이야, 90 아샤가 안 와줘요 아샤가 안 와줘요 거릴 비춘 붉은 달 초점 없는 neodyte 빗긴 모든 입술에 감겨진 feelings 차가워진 every night 온기를 잃은 심장 네 잔인했던 거지만은 kill me thanks to you, thanks to you let me drive, but I'm just living now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독한 증오로 몬들어가 저 옷이 약간 초카쉬가 더 별량이 모델이 없네 잘생겼습니다 초카쉬 가래 아우 좀비인 줄 아우마 좀비 두 년만의 흑발입니다 전 맨날 밝은 머리만 하다가 미안한데 미안한데 내가 더 밝은 머리 많이 했어 아니 그렇긴 한데 완전 새생들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 저 하루 만에 머리 이렇게 길었어요 아니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시작 완벽합니다 촬영 돌아갈게요 촬영 돌아갈게요 빨리 와줘 빨리 와줘 I'm a zombie 막아져가지만 삐었지 Love me, leave me 독처럼 빠지는 기억이 어둠 속에 홀로 춤을 추는 이 불길 Never dying I'm a zombie 라리아리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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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zombie 친구βα 백근발 통관화를 써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근데 이거 완전 짧은 단발 머리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지만 또 컨셉과 함께 예쁘게 열심히 칼을 하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I'm gonna do my day 앵글 한 번 따가지고 한 번 더 볼게요 이러는데? 참 신기하다 어때요? 주근깨의 써클랜드의 카발 잘 어울리나요? 저희 다 은발 시스터즈 됐어요 시시시시시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하하하하하 시시시시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이상한 애들 같아 응 아무튼 지금은 촬영이 지원언니랑 일언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쭉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의 인터뷰 씬을 찍을 거예요 이제 앵글 로우가 나레이션을 처음에 뮤직비디오에서 하는데요 안 보고 함께 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세계 평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에 대한 내용을 되게 담담하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에 대한 내용을 되게 담담하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계속 카르종이 일언이랑 둘이서 같이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원래도 친했지만 오늘 유난히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저 뒤에 자연스럽게 둘이 모니터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데이트 온 줄 알았어요 저희 둘이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애들 모니터하는 거 보면서 데이트하고 왔어요 이제 남은 촬영이 뭐였죠? 고무예요 저희 흰색차 고무도 멋있게 찍어야 될 텐데 잠시 휴로 가고 올게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bandwidth 뭐고! 재 tros't content 이제 surprise 흰색 안 na 그래 Miami 미 토 예 그녀는 기억이 어둠 속에 홀로 춤을 추는 이 불길 Never dying I'm a zombie 라리아리아리아 라리아리아 라리아리아 I'm a zombie 라리아리아리아 라리아리아 라리아리아 I'm a zombie I'm a zombie I'm a zombie 드디어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대박 진짜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너무 새로운 것들 많고 신선한 것들 많았는데요 우리 플레이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6명이 이번에 여기 본발로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또 특별한 컨셉으로 돌아왔으니까 좀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좀비 뮤직비디오 좀비 뮤직비디오 비 비 비 비행기처럼 활활 날아 좀비 활동 어 사실 좀비 활동 비 비행기처럼 활활 날아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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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어 귀여웠어 날아오르다 larg많아 날아오르다 날아오르다 날아오르고 날아오르다 날아오르다 헐